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자율 운항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섬찍고 기술 개발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업계가 자율 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댑니다. 바다의 테슬라로 불리는 자율 운항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 자율주행차 드론과 함께 무인 이동차의 한 축으로 평가받으며 해상 운송 패러다임을 바꿀 전도 유망한 미래 기술로 불립니다. 사내벤처기업 아비커스를 통해 자율 운항 선박 시스템 하이나스 고도화를 진행 중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6월 12인승 선박을 자율 운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면 초 CES에 참가해 이 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고도화해 여객선과 모든 선박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첫 자율 운항 시범선 단비를 통해 자율 운항 선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 시아오와 영종도 서해상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시흥 아랜드 캠퍼스 내 스마트십 육상 관제센터와 자율 운항과 안전 운항 관련 기술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실제 해상에서 대형 선박의 자동 회피 기술 실증에 성공한 삼성중공업은 내년 자체 개발한 자율항해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조선업계가 자율 운항 기술에 집중하는 데는 빠른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세계 자율 운항 선박 시장 규모는 2016년 66조원에서 2025년 180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운항하는 선박의 충돌을 회피하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자율 운항 기술은 선박의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 운항 솔루션 분할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 운항 기술은 해양사고를 최소화하고 운영비 절감과 원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분다입니다.